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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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니 야 야 밤이 좋아 밤이네 밤아 감자랑 밥이랑 기차 시켜서 그럼 고구마 튀기 마 Q. 진란단의 진이라고 합니다. ITZY는 네이버 브이앱을 통해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공개하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. 아 이거 특별출연! V군이 V구나 음 맛있게 안됐어 V가 할일이 없나봐요 아 그래 먹어라 그래도 그럴게요 아 내 짜장면 다 뺏어가네 내 짜장면 다 뺏어가네 아 오우 아우 쥬 아우 쥬 아우 쥬 아우 쥬 아우 쥬 아 내 짜장면 주라고 아헤이 뭐 귀여운 동생이니까 제가 아주 너그럽게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옷 좀 맞으면서 하시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밥 먹을 때 맛있게 잘 안먹어요 콜라나 뭐 탄산 그런거 잘 안먹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안먹는다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 맛있게 안먹는다면서요 아 다시 해봤어요 아 늘 그렇다고 또 이 쥬다 뺏는건 야 저 친구 여러분 잇진 언젠가는 또 찾아뵐테니까요 앞으로 계속되는 잇진 스페셜 방송 많이 봐주세요 야 하ì 하응 보지만 Penn 연주 목은 들려? 네? 나 발났어? 나는 발났어? 맘에 colline 나 맞게. 좀 걱정할게. 응. 너무 아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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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